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지? 김치, 불고기, 비빔밥 한국의 맛이 궁금하세요? 티에가 해결해드릴게요 여기는 대구 티에의 승무원이 추천하는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대구의 5가지 맛 시원한 맛 치맥의 본고당 대구에서 치맥 짠! 뜨거운 맛 데프리카에서 이열치열 칼국수 빨간 맛 빳빳한 맛 궁금하지, 갈비? 쩐 뜨거운 맛 엄마, 대구하면 막창이지! 달구마 맛 인터 필수, 대구, 감성카페에서 디저트 대구의 5가지 맛 보러 가고 싶다고? 티에이로와! 대구국제공항 여객점유율 1위 티에이 연공 티에이 타고 대구에 돌아가시고 싶게 예방해드릴게요 지금까지 dedans pau 대구에 올라가여 Appreciate it. 내인간ют에 공표시켜주시고 물고기 일부는 소면이 많아 우 Incredibly 디에이 타고 대구로 와! 티웨이로 직항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티니 타고 싶돌아 대구여행